힘찬 기상을 가진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맞아 서국화 작가의 범내려온다 초대전이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용맹한 호랑이 기운이 담긴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. 지난 17일부터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맞아 서국화 작가의 범내려온다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내년 2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풍요와 희망을 주는 상징으로 한국인의 삶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호랑이의 모습을 담은 작품과 호피도, 모란도, 책가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화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호랑이 가죽그림 호피도는 흐트러짐 없는 호랑이의 털 하나하나에서 강한 에너지와 작가의 집념어린 예술혼이 화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호랑이나 호피를 주제로 범내려온다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된 의도는요. 제가 호랑이 때이기도 하고 내년이 호랑이 해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며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호랑이 그림들을 집에 걸어뒀던 풍습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벽사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그 벽사의 대표적인 그림인 호랑이 그림으로 저희가 이 힘든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고 내년에는 우리가 더 으쌰으쌰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수묵으로 그린 책가도는 화려한 색채와 다양하고 풍요로운 구성으로 이뤄진 책가도와는 달리 마치 춤을 추듯 날아다니는 책의 모습은 자유롭지만 질서가 있습니다. 작품 속 꽃과 고양이, 나비, 호랑이 등 자연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담은 작품들은 삶과 행복, 꿈을 모티브로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. 호랑이의 힘찬 기상과 당당함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작품들은 다가올 이민년 신년의 새 기운을 북돋우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